비행기 타고 오늘들이 있는데? 뭐니? 낚시 아냐? 낚시 아냐 이거 좋아요와 구독 비행기 타고 온 사람도 있네? 귀여워 알아 저쪽으로 걸릴 거 나도 알고 있었어 비행기 기름 남았니? 잰 된 건가? 비행기 타고 오늘들이 있는데? 뭐니? 낚시 아냐? 낚시 아냐 이거 낚시 아냐 이거 어떻게 이래? 맞아? 이게 맞아? 그래서 그 연료통은 누가 갔다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연료통은 누가 갔다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연료통은 누가 갔다 놓은 거야 없는데 지금 뭐지? 갑자기 생겼어 뭐야? 하트 Z0NBL3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바보 노나 이거 뭐야? 뭔가 좀 더 앞에서 보면 안 나오고 안 떴다가 갑자기 렉때문에 뜬 건가 내가 오기 직전에 갑자기 운영자가? 이거 운영자가 나한테 연료통을 준 거야? 하하하하 내가 연료통을 소환했어? 역시 펍지의 딸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아니? 하하하하 야 이거 이거 누가? 하하하하 아니 펍지가 연료통을 선물로 줬어 맞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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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지? 너무 이해가 안 됐네 너무 이해가 안 됐네 배그 사장 딸 걸고 아리 아리랑 스우리 스우리 랑 워라리 가 난데 하하하하 이쁘게 누가 그랬어? 그니까 이거는 펍지에 문의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이런 버그가 다 있어? 한 입 뭘 딱 걸려 나도 놀랬는데 뭐야 했는데 내가 땅 밟는 그 순간에 이거를 갑자기 하하하하 뭐지? 흐흐흐흐흐흐흐흫 니홍 허언니 저게 말이 돼? 엄청 신기하다 그치?